살만한 세상, 서두원입니다. 캐나다 시인 울릭 샤프의 친구란 이라는 시를 읽어드렸는데요. 나와 같이 울고 웃고 싸워줄 친구 있으신가요? 오늘 살만한 세상 팀 힐러 시간에서는 친구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친구와 관련된 사연 문자로 보내주세요.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열어놓겠습니다. 또 방송 중간에 내는 퀴즈 정답을 맞춰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스크린골프의 대중화 정직한 가격, 브라보 골프에서 스크린골프 4인 이용권을 드립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소중한 사람, 고마웠던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김호중의 살았어 들으시고요. 살만한 세상 따뜻하게 시작합니다. 아플 때가 있어 긴 터널을 지나다 보면 괜찮아질 거야 그래 시간 지나다 알게 될 거야 진정으로 살아왔으니 말을 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곁에서 나를 항상 지켜준 당신 살았어 살았어 당신 덕분에 난 살았어 살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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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당신을 위해서 살겠소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살아가는 이유가 당신이라 감사하오 주저앉고 싶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주저앉고 싶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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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당신을 위해서 살겠소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살아가는 이유가 당신이라서 몰랐어 당신도 힘들었다는 걸 이제는 나 이제는 당신을 위해서 살겠어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살아가는 이유가 당신이라서 감사해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살아가는 이유가 당신이라서 내가 살았어 종교의 힘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개그와 위트, 웃음으로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치유합니다 티밀러의 정규방송 살만한 세상 금요일에는 한 주간 지친 마음을 달래고 위로와 힐링으로 새 힘을 얻어가는 시간이죠 팀힐러 시간입니다 성진스님 하성용 신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정희씨도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 12월 15일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3년도 보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발언보다는 조금 더 남았네요 한 해가 지낼 때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스님 신부님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는 방법 어떻게 해야 한 해 잘 마무리할까요? 일단은 저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자신을 한번 좀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공간과 시간을 올해가 가기 전에 한번 좀 만들어 보는 거 이제 그 시간과 공간을 만들면 한 해가 정리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신부님 어떠세요? 네 저는 하던 대로 계속 하시는 게 그래서 15일 남았다고 뭘 새롭게 하려고 하시거나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시기보다는 하던 대로 하던 일을 계속 잘 마무리하시는 게 꾸준히 나아가는 데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천주교에서는 송구영신 미사 네 네 네 합니다 하지 않나요? 불교나 또 타종식 이런 거 있죠? 네 타종식 있죠 이제 12월 31일 밤 11시 59분에 한 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의식 그 종교에서는 어떤 의미가 좀 특별할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은 이제 한 해 마무리라는 게 타종식을 이제 사찰에서 갖는 이유는 이제 한 해의 마무리지만 새해의 시작을 딱 이제 종을 치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 뜻은 뭐냐면 이제 어차피 지나간 시간들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 이제 종을 치는 새로운 큰 울림과 기운으로 올 한 해의 시작을 아주 밝고 힘차게 하자 어쩌면 한 해의 마무리의 의미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 도둠의 의미를 더 많이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언론사에 평생 몸 담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언론사에서는 냉주 파티를 하거든요 냉주 파티가 뭐예요? 냉주 차가운 술 그래서 옛날에 이제 탁주나 청주 이런 걸 싼 거 갖다 놓고 12월 31일 일 끝나고 그러면 이제 신문사 같은 편집국 방송국 같은 보도국 거기 모여서 국장 주제로 아내 고생했어 내내도 잘하자 그러면 이제 건배하고 보통 그런 식으로 했었죠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이정규 씨 퀴즈로 준비하셨죠 그렇습니다 오늘 퀴즈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리 살만한 세상에서 매일 아주 쉬운 넌센스 퀴즈를 내는데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고품격 교양 프로그램인데 문제가 너무 쉽다 그래서 오늘은 정의가 난이도를 찌끔 올려봤습니다 잘 풀어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문제 드립니다 검은고 소리만 듣고도 그 사람의 속마음까지 모두 안다는 말이죠 서로 뜻이 잘 통하는 친구 사이를 비유할 때 쓰이는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오늘의 퀴즈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넌센스 퀴즈가 아닙니다 정식 퀴즈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있는 단어입니다 난이도 약간 올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힌트는 두 글자고요 한자어입니다 근데 이게 난이도 조그몰링 맞나요? 제가 생각해 저번에 비하면 저번에 비하면 엄청 올라갔는데 죄송한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검은고 소리만 듣고도 그 사람의 속마음까지 다 안다 한자어 뭐지 이거? 소리 듣고 안다 아니요 너무 많이 휴신 것 같습니다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로 힌트 드린데도 오늘의 주제는 바로 친구입니다 친구는 제2의 자신이다 이런 말도 있고요 인상을 살아가는데 소중한 동반자다 또 재산이다 이런 존재인데 스님과 신부님 두 분 친구 사이 맞죠? 저희는 친구로 부르... 친구라고 부르나요 우리가? 우정 매너 근데 이렇게 두 분 딱 뵐 때 진짜 좋은 친구분 같으세요 한국에서는 너무 나이를 따지니까 나이가 다르면 친구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성직자들은 서로의 나이에 대한 것은 전혀 개념이 없죠 그게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러면 스님에게 신부님은 어떤 친구인가요? 저에게 신부님은 서양 스님이죠 정확한 표현이 깜짝 놀랐어요 지금 스님 말씀 안 하신다니까 이야 옳다 올라 신부님에게 스님은 저도 원래 이렇게 대답 안 하려고 했는데 스님 말씀을 듣니까 스님은 동양신부님 친구에 대해서 할 말 많은데요 어떤 이야기부터 할지 우리 정규씨가 준비한 사연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친구들과 술만 마시고 노는 아이들이 걱정됐습니다 아들아 친구들 좀 그만 만나고 공부 좀 하지 아버지 친구들이 저를 얼마나 기다리는데요 아버지는 친구가 한 명밖에 없어 모르시겠지만 언제나 저를 기다리고 환영하는 친구가 저는 무려 30명도 넘어요 그래? 그럼 그 우정 한번 테스트해보자 아버지와 아들은 큰 돼지 한 마리를 잡아 지게에 실은 뒤 친구들을 찾아갔습니다 이보게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네 일단 시체를 들고 나왔는데 나를 좀 숨겨주겠나 아들의 친구는 지게에서 흐르는 피를 보고 기겁을 했어요 이 친구야 큰일 날 소리 당장 내 집 앞에서 사라지게 내 그간 우정을 생각해 신고는 안 할 테니 썩 사라져 주겠나 이런 식으로 서른 명의 친구들 모두 아들을 문전박대했어요 더 이상 찾아갈 친구가 없지 이번엔 아버지의 친구를 찾아갔어요 이보게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네 나를 좀 숨겨줄 수 있겠나? 아니 이 친구야 어쩌다가 그런 실수를 했나? 일단 안으로 들어오게 얼른! 네 아들의 친구들과 아버지의 친구가 좀 다르네요 정말 친구란 무엇인지 좀 생각하게 해보는 얘기인데요 정말 내 친구가 사람을 죽였다며 숨겨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이미 저희는 존경이 됐고 스님이 됐기 때문에 사실 이제 사찰은 이런 경우에 일단은 받아주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비슷한 일화가 되게 많거든요 되게 더 많고 이런 경우 쫓겨오는 경우도 있고 또 지금 이 사연과 같은 경우에서도 있을 수 있더라도 일단은 받아는 주고 그 자리에서 돌려보내지는 않습니다 사연 공간이 이제 일단은 받아주고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가 나와 있는 것이지 일단은 이제 문을 열고 받아는 줍니다 사연이 다양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주지수님하고 다 모여서 상담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겠죠 신부님은 어떻습니까? 네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런 케이스가 성당에서 흔하진 않은데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끔 이런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왕왕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천주교에서는 숨겨주거나 뭐 내가 신고하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자수할 것을 권해야 된다라고 이제 교리해서는 얘기를 하죠 그렇군요 근데 반대로 내가 이제 이런 죄를 저질렀을 때 나를 숨겨줄 친구가 있을까? 물론 그런 생각도 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뭐 이게 서양식 마인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같이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가르침의 핵심이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같이 숨겨주어서 같이 어떤 범행을 은닉하는 것보다는 내가 자수하는 거를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도움을 청하는 게 더 맞다 근데 교리적으로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좋은 친구 뭐 10명 30명 뭐 자기가 생각할 게 좋은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보다 진정한 친구 한 명이 더 낫다 뭐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겠는데 정규 씨는 어떠세요? 인생의 친구는 딱 한 명이면 된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아 전 사실 이제 예전에는 친구가 많아야 아 내가 좀 뭔가 인생을 잘 산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결혼식은 인생의 중반 정도의 어떤 그 평가를 받는 거다 그리고 마지막은 장례식이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정말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는데 정작 딱 연락을 하려고 보면 누구한테 할까?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야 몇 명의 친구라도 정말 진실되게 많이 사귀는 아니 적당히 사귀는 게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스님과 신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생에서 친구는 뭐 딱 한 명이면 된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글쎄 이제 숫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숫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제 과연 이제 스스로 우리가 생각한 진정한 친구를 무엇을 생각하는지가 정말 중요하겠죠 이제 그 기준이 어떠냐에 따라서 또 나와 맺은 많은 인연들이 또 그 진정한 친구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을까 아닐까가 좀 나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숫자 생각보다는 우리 스스로 내가 생각한 진정한 친구의 개념을 정리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고 나면은 또 친구가 보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신부님이 생각하시는 진정한 친구란 어떻게 정의를 내리시겠어요? 그 스님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숫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각자 기준으로 생각하는 친구 말고 그러니까 나한테 진짜 친구는 얘다 상대방이 내가 생각하는 친구는 얘다 이런 것보다는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친구에 대한 정의가 먼저 내려져 있고 그거를 동의하는 친구가 정말 좋은 친구가 아닐까 정규 씨는 내가 생각하는 친구란 땡땡이다 제가 생각하는 친구는 밥을 같이 먹을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밥을 같이 먹지 못하는 사이가 친구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우린 웬만해도 밥 같이 먹을 사람 많은 사이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밥을 이 사람이랑은 조금 먹기 싫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부담스럽다 부담스럽다 마음이 좀 어렵다 근데 이제 가능하면 그래서 대부분 다 친구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여기서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서울 지하철 8호선 복정역 안에서 변전소 이산화탄소 방출 장치에서 이산화탄소가 노출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이 사고로 인근에 승강기 작업을 하고 있던 작업자 5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이 가운데 2명이 의식장애를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승객 안전을 위해서 9시 39분부터 상하행선 모두 무정차 통과를 하다가 조금 전인 10시 28분 운행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지하철 8호선 복정역에 일어난 사건 알려드렸습니다 네 오답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중마고 소통 동주 죄송합니다만 다 틀린 얘기입니다 아 좋습니다 일단 두자 네 검은 거 소리만 듣고도 상대 마음을 안다를 두자로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단어입니다 자 아까 잠깐 결혼식 장례식 정규식 얘기해 주셨는데 친한 친구인데 결혼식이 안 오는 거 아니면 또 축기금 액수 실망하고 이런 경우도 있어서 그런 걸로 멀어지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지하철 때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안 왔다 아 섭섭하시네 뭐 이런 거 그런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결혼식은 하루잖아요 그러니까 못 올 수도 있죠 그런데 장례 기간은 어쨌든 종교마다 좀 다르고 지형만 다르지만 시간이 있잖아요 여러 날이 여러 날이 있으니까 그 여러 날을 다 안 왔다 이거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왜 우리 예전 어른들이 왜 경사는 안 가도 되지만 조사는 안 가면 원수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게 그래서 아마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얘기가 아닐까 좋은 친구 만들고 건강한 친구 관계를 가지려면 그런데 자꾸 상대방이 어떠냐 이 친구가 진짜 진정한 친구가 자꾸 평가하려고 둔단 말이죠 나하고 뭐 가치관이 맞는다든가 아니면 진짜 어려울 때 나한테 등을 돌리지는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하는데 그에 앞서서 너 자신부터 좀 돌이켜봐라 그렇죠 맞습니다 너 자신의 심리 상태부터 좀 건강해지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사실 이제 불교 경전에 보면 친구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다 이랬어요 정말 16가지 다양하게 나와 있거든요 굉장히 세세하게 친구 이야기 어떤 친구가 진정한 친구이고 자비로운 친구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말씀 여러 가지 한 이유는 내가 그런 친구가 되지 않으면 나 자신이 먼저 그 16가지 많은 경우의 수의 사람이 되어 있지 않으면 너의 주위에는 그러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좋은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경전에서 이야기해 주는 거는 이런 사람 무조건 만나 찾아야 돼 라고 하는 말 속에는 너 자신이 누군가의 그런 친구가 돼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 자신이 가치 있는 인간이 돼야 남들이 좋아 따라올 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교 경전에는 16가지로 설명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좀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보면은 그 당시가 한 2500년 전인데도 경제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만약에 정말 필요한 게 있다로 친구가 필요한 게 있다고 그러면은 그 필요한 것을 되어줄 수 있는 친구가 돼야 된다라는 게 있고 그리고 친구의 재산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친구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친구의 재산을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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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가 맡겨주는 재산을 손해나지 않도록 잘 지켜줘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내에 대한 이야기 즉 친구에 대해서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주고 함께할 수 있는 친구 그리고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을 수도 있고 친구의 비밀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친구 또 그 이야기 속에는 있습니다 네 자기를 믿고 비밀을 얘기했는데 남한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죠 보통 너 이거 절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돼 나 이건 진짜 너한테만 얘기하는 건데 제가 그러는데 근데 이게 다 소문이 나요 걔는 또 다른 사람한테 절대 얘기하면 안 돼 그러면서 또 얘기하고 맞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지 경전에서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구나 자기 자신부터 건강한 심리 상태를 가져야 된다고 건전해야 된다 신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뭐 성경책에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느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고로 사람도 하느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나 자신이 믿음이 있고 나 자신이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테스트할 이유는 없죠 근데 이제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니까 저 사람도 아마 부족할 거다라고 해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대개의 경우에는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는 없죠 왜냐하면 나의 믿음과 나의 사랑을 테스트해 본다는 걸 기분 좋게 받아들일 만한 사람은 없거든요 설령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근데 테스트를 상대방 모르게 하려고 들겠죠 보통 근데 이제 대부분 그 수가 다 보이니까 맞아요 티가 나요 본인은 그 생각을 못하는데 상대방은 다 압니다 이 친구관계 맨날 주기만 하거나 아니면 받기만 하거나 이런 관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 주고받지를 않고 일방적인 관계 이러면 또 오래가지 못하겠죠 그렇죠 기브앤테이크 제가 어떤 분 이제 벌써 지금은 60대 가까이 되신 분이신데 과거 이제 동창이셨고 이제 늘 당신이 먼저 연락을 했고 가만한 과거의 시간을 보니까 항상 당신이 맞춰주고 먼저 만나고 밥 먹고 늘 지내다가 당신이 어느 순간 이렇게 생각이 들었대요 왜 나만 이러는가 싶어서 당신이 연락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그 상대가 한 달이 넘도 연락 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정말 실제로 이런 상담을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저는 그분한테 그렇다면 똑같이 시간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것 같다 왜냐하면 이걸 섭섭하다 아니다 생각할 게 아니라 나는 과연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상대의 어떤 반응에 관계없이 자연스러웠는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의 너만큼 나이가 다가올 것이나 기대 속에서 한 것인지 기대 속에 하는 것은 얼마 가지 못한다 그리고 지금 상대분께서 이렇게 연락하지 않는 걸 보면 다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조금은 시간과 간격을 두고 조금은 생각해봐야 될 것 같다 그런데 너무 오랜 기간 이쪽 사람이 계속 연락하는 게 습관화가 돼서 그렇죠 항상 저 사람이 나한테 연락하는 게 당연한 거고 기다리기만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마음은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마음은 이게 멈춰져 있지 못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습관이 들어서 그냥 익숙할 수는 있어도 아무리 익숙해도 늘 마음이 가 있는 친구가 연락이 끼지 않았을 때 당연히 하게 됩니다 그렇죠 제대로 된 사이면 이때쯤 와야 되는 연락이 안 오면 궁금하거나 걱정이 돼서라도 연락을 해보는 게 당연히 지사겠죠 자 청취자 사연 듣고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진정한 친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오늘입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또 다른 분은 저에게는 휴식 같은 친구입니다 고교 시절부터 40년 가까이 희로애락한 박현복 우리 유성에서 보자 우리 살만한 세상을 통해서 연락을 친구한테 했네요 또 8249님은 처음 문자 보내봅니다 이 시간 뭔가 깨달음이 느껴지는 게 많은 유익한 시간이네요 종종 놀러 올게요 자주 오세요 8269님은 오늘도 교통방송 듣고 있으면 마음에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답 음심 보내주셨어요 음심?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음심 아닙니다 부자고 한자인데 아닙니다 힌트를 드려야 되나요 2030님 친구 너무 좋아요 돈보다 친구가 좋다는 말 맞다고 생각됩니다 마음속 말을 털어놓을 수 있어서 좋아요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4146님은 지금 나오는 노래처럼 30년째 내 곁에서 기쁠 땐 같이 웃고 슬픈 땐 같이 울어주는 평생 친구는 반려자 같아요 이거는 이제 처음에 오프닝 곡으로 저희가 김호중의 사랑으로 노래 들려드렸거든요 그 노래 들으면서 보내주신 문자군요 네 자 그러면 빌 위더스가 부르는 린 온 미 들으시고요 교통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음음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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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로 함께 다니지 말라고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러니까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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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올바르게 살았다고 하신다면 한 사람은 잃었지만 또 다른 한 사람에 대한 재발견 아니면 새로운 어떤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나타나실 겁니다 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도 됐겠죠 그렇죠 네 힘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친구를 주제로 다양한 의견 에피소드 보내주시고요 사실 스튜디오 안에서는 퀴즈의 난이도 좀 걱정했는데요 우리 살만한 세상 청취자들 수준 장난 아닌 것 같습니다 정답자가 지금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더 정답자가 많은데요 검은 곳 소리만 듣고도 그 사람의 속마음을 다 안다 한자어로 두자입니다 자 그러면 난이도를 조금 더 올려봐야 되겠네요 확실히 고품격이라서 자 그러면 말이죠 방금 청취자분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친구와 돈거래 어떻게 보시나요 야 근데 이제 이게 그 글쎄요 돈거래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 아니다 라고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뭐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친구라는 게 이 삶 인간의 삶 속에서 경제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려울 때는 도와도 주고 도움도 받는 건 필요한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거죠 도움은 같이 무너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내가 쓰지 못하는데 같이 못 쓰는 사람을 이렇게 세울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이 서 있는 사람을 나처럼 주저앉히기 위해서 붙잡아 대릴 수도 없는 거거든요 결국은 서 있는 사람이 앉아 있는 사람을 일으킬 수 있고 앉아 있는 사람을 자기가 붙잡고 일어설 수 있을 만큼의 서일 수 있는 친구에게 서로가 도움을 주고 받았을 때 관계가 유지가 되니까 저는 도움과 서로 경제적인 돈을 서로가 조금 주고 받는 문제보다는 그것이 서로의 삶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느냐 저는 이게 이 부분을 생각해서 경제적인 부분을 서로가 조금은 돕고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저는 같습니다 친구와의 돈거래 신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친구뿐만 아니라 누구와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돈거래 자체를 하지 마라 이런 거는 너무 야박하고요 그리고 분명히 상부상조의 어떤 그런 정신도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능력을 넘어서서는 하지 마라 서로 자기 능력 한에서는 뭐 해주는 거는 상관없는데 안타깝고 도와주고 싶고 뭐 해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본인의 능력을 넘어서서 여기저기 사람들을 끌어들인다든지 다른 사람을 또 도움을 청해서 하는 것은 분명히 다 결과가 좋지는 않다 탈이 난다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거래하는 거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괜찮을까요 비슷한 거죠 저는 이제 경제적인 말씀 드렸지만 손해를 입혀서는 안 돼요 친구는 서로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들어서는 되지 않고 친구를 통해서 이득을 더 많이 보려고 하는 것 또한 사실 이것은 친구관계를 유지하는 도움은 되지는 않거든요 그렇진 거 않고 정말 정말 어려움이라는 것은 생계라고 하는 삶 속에서 놓고 봐야지 내가 더 많이 벌기 위한 투자 이런 모든 부분들은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2005년 전에도 불교에서 이야기한 내용이니까 이거는 좀 돌이켜봐야겠죠 성진수님께서 아까 불경에 있는 16가지 좋은 친구는 이런 사람이 좋은 친구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친구는 피해라 혹시 그런 거 있을까요 피해하게 당연히 불교에도 피하는 친구의 말을 하기보다는 좋은 친구의 예를 많이 들어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그래야 스스로가 좋은 사람이 되니까 그런데 결국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 다 그렇죠 피해야 된다 아니 불자만 붙이면 거기에 다 피해야 된 사람인 거죠 그러면 말이죠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알고 싶으면 그 친구를 봐라 이런 말이 있고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일 것 같은데 나보다 나은 사람을 사겨라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좀 배울 게 있고 배울 게 있는 사람 또 나의 인격과 품격을 높여줄 수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사겨라 그런 말이 있는데 그게 쉽진 않죠 쉽진 않죠 그리고 쉽지도 않거니와 자칫 잘못하면 나보다 좋은 사람을 조건으로 사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보다 집이 크거나 차가 좋거나 세속적인 조건으로 따지면 안 돼요 나보다 좋은 사람은 어떤 마음 그다음에 인성 이런 거를 보고 나보다 큰 사람을 사귀는 게 맞는 거지 이걸 자칫 잘못해서 나보다 조건인 사람을 사귄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 경제에도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친구라고 정의되어 있고 나에게 부드러운 말씀을 말실을 쓰는 친구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 내가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나쁜 길로 가는 것을 막아주는 친구라고 되어 있지 신문이 말씀한 대로 지휘가 많거나 많이 돈을 쓰거나 이런 경우일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편하게 말이죠 제가 편해 보통 친구를 편한 사람을 사귀잖아요 자주 만나게 되고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 자칫 만나서 잡담이나 하게 되고 남의 뒷담 하나 하게 되고 이덕되고 기껏 해봤자 오락이나 좀 하다가 또 헤어지고 자꾸 그렇게 만나고 그러면 자기 수준이 또 낮아지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유유상종이라는 말이나 듣고 말이죠 정확하게 지금 하신 말은 경제는 있는데 그 16가지 중에 만나서 숭고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친구가 정해져야 되어 있습니다 숭고한 이야기예요 숭고한 선박한 이야기 말고 맨날 노는 이야기 말고 같이 만나서 삶을 또 어떻게 좀 잘 해보고 같이 어떻게 배워도 보고 그러니까 서로가 만나서 삶을 굉장히 깊이 있게 보고 자기의 삶을 서로가 성숙시킬 수 있는 대화를 많이 하는 친구를 사귀어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청취자 반응 보겠습니다 행복한 삶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친구가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겠지만 요청한다면 나 자신에게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그냥 줍니다 망원동 오뚜기님은요 친한 친구일수록 금전 거래하지 마라 돈을 빌려주고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돈 거래를 해야 합니다 3408님은요 비도 오고 오랜 친구 생각이 납니다 은미 은경이 잘들 지내고 있는지 보고 싶다 아는 문제가 나와서 반가웠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또 스텔라 스텔라님은요 50년 지기 제게도 그런 친구 있답니다 아주 진정한 친구가 계시네요 인생 살면서 한 사람만이라도 그런 친구가 있다면 세상 살만하죠 저희 살만한 세상입니다 지금 시각 11시 46분입니다 교통정보도 꺼 돌아오겠습니다 교통정보입니다 정체와 함께 곳곳에 주의하실 사고 구간들이 있습니다 이동량 많은 만큼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강변동로 구리 쪽 성수대교 지난 지점 4차로에 추돌 사고 있었습니다 사고 여파로 인해 주변일 때 속도 떨어져 지나고 있고요 반대 정체 살펴보면 일산 쪽 강동대교 주변과 구리시계에서 성수구간 여전히 더딘 흐름입니다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 지나는 길로도 이동량 많은 상태고요 구리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시작된 정체가 양화대교를 거쳐 서강대교에서 한남대교까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한강대교 지난 지점 5차로에 사고 차량 2대가 멈춰 있습니다 사고 여파로 인해 동작대교에서 한강대교 사이 서행으로 지나고 있으니까요 추가 사고로 번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멀리 뒤쪽으로 올림픽대교 남단에서 한남대교 사이 이동량 많은 상태고요 한남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 여의하루에서 동작대교 사이 이동량 많은 상태로 소통되고 있습니다 분당수소로 청담대교 쪽으로 이동량 줄어든 상태지만 복정에서 청담대교 남단 사이 여전히 이동량 많습니다 이후로는 청담배교 남북단 모두 막히고 있다는 점 운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시내도로 정보였습니다 친구 사이에도 예의를 지켜라 이런 말 있잖아요 선을 넘는 경우는 분명히 지적을 하고 그런데 한국은 또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게 세잖아요 대충 다 배경 비슷하면 그냥 다 친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배신도 당하기 쉬고 사기도 당하기 쉬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천주교, 그리스도교 다 마찬가지이긴 한데요 좋은 게 좋은 거가 항상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잘 될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그게 잘못됐을 때는 다 같이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로 좋은 건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좋은 건지 확인해야지 다 묻어놓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묻어가다가는 큰 코 다칠 가능성이 높죠 일본 같은 경우에 강도절도가 7이면 사기사건은 한 3, 7대 3 정도 된다는데 한국은 거꾸로 그래요 사기사건이 한 7대고 강도절도가 3, 한국 사기공화국입니다 너무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약으로 딱딱 하는 게 아니라 정우를 하고 그렇죠, 그래 그래 친구야 친구야 그럼 또 믿어버리고 그런 게 그런 거 같아요 굉장히 많이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 정규 씨 말이죠 친구, 진정한 친구의 애인을 좋아하게 됐다 네? 그러면 어떡하시겠어요? 저는 그 반대의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만났던 친구를 제 친구가 뒤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에 좀 뭐 어려웠을 때였지만 용서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끼고 있었던 커플링을 그 친구가 어느 순간 끼고 있더라고요 사랑이 그렇게 이루어지면 좀 골치아파지는데 그렇죠 그런 건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뭐 사람 좋아하는 말릴 수는 없지만 사랑관계에는 또 의도 있는 거니까 사랑도 결국은 신뢰 속에서 생성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신뢰를 먼저 좀 친구의 신뢰도 중요하다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퀴즈의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은고 소리만 듣고도 그 사람의 속마음까지 모두 안다 이게 진정한 친구를 그렇게 표현한 말인데요 정답은 지음 지음! 알지자, 소리음자 소리를 안다, 들어서 안다 지음이 정답이었습니다 정답을 맞춰주신 분 많았는데요 두 분 골라서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고 하겠습니다 정답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서요 그리고 또 고지할 게 있는데요 성진스님, 또 하성용 신부님 말고 또 두 분 더 계시잖아요 김진 목사님하고 박세윤 교무님 네 분이 중창단으로 노래도 부르시잖아요 그런데 1주년 감사 토크 콘서트 만남 중창단에 오늘 하신다고요? 네 오늘 저녁 7시 30분입니다 어디서 하시죠? 네 장소는 흑석동에 있는 원불교 한강교당에서 합니다 네 만남 중창단에 1주년 감사 토크 콘서트 노래도 부르시고 토크 쇼도 네 노래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아 잘하세요? 네 여기서 한 번 하셨었어요 아 이거 아닙니다 맛보기로 조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아 이거 아닙니다 네 콘서트 축하드리고요 멋진 오늘 저녁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성진스님, 하성용 신부님 그리고 이종규 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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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